까꿍이! 까꿍이! 까꿍이 꼬리방 까꿍! 잘 있었어? 까꿍! 얼마 만이지? 꼬리방 나이 나고? 잠시 후, 좌지진입니다. 반가워 아구 반가워 아구 반가워 꼬리방 하이 퇴근했습니다 저 앞머리 잘랐어요 조금만 자르려고 했는데 미용실에서 너무 많이 잘라서 뱅이 되어버렸어 집에 까꿍이 왔거든요 어... 일찍 끝나가지고 산책도 좀 시키고 발톱 자르러 가야돼요 날씨 너무 좋네 추운데 좋다 잘 있었어? 아구 까꿍 까꿍 흐흐흐 까꿍 아구아구구구구구구 아구 심심했지? 아구구구 까꿍씨 뭐하세요? 뭐해? 여기서 자고 있었어? 으응 까꿍 과중 까꿍 좀려? 아 algae 까꿍은 옷歩입었다 avaisengers knowing 다 잡아 까꿍1 심심했어.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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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와. 까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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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! 스쿨푸드 시켰는데 배달 없어요. 길가리포 떡볶이랑 스팸 계란말이 스크랩푸드는 스팸 계란말이 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주 먹던 메뉴 있었는데 없어져서 그 이유로 잘 안 먹었다가 배달 되길래 종종 시켜먹고 있어요 이거 가위 가져왔어 가꿍 요새 고새 튀었어 이 처음부터 가위로 할걸 맛있겠다 잘먹겠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아 매워 오늘 왜 이렇게 맵지 엄청 맵네 까꿍 까꿍 까꿍이 발톱 자르러 가요 병원 간대요 까꿍 열빙어 먹자 열빙어를 먹어요 열빙어를 먹어요 열빙어를 먹어요 엄청 좋아하지 까꿍 산책 후 열빙어 에이 눈보여 에이 긴그라워 빙어 빙어 손 손 옳지 손 반대손 반대손 손 옳지 맛있게 먹어 왜 이번 열빙어에 이렇게 알이 들어있냐 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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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맛있어? 냠냠냠 맛있게 먹었나봐 냠냠 냠냠 아이고 잘 먹어 잘 먹네 냠냠 햄새가 먹었지 햄새가 먹었지만 냠냠 에고 밥 먹어 배고프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